안녕하세요 오늘 박진영 교수님한테 받은 선물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너무 비싸서 못 샀거든요 이것도 있어요 이거 플라라 아다프로트 그 다음에 제일 좋은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아드이노 맘이잖아요 아드이노 정품이 있어요 이거 완전 소장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각종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지그비를 비롯해서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쁘죠 그죠 이거 고카트 해달면 딱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도 하나 까들 여기도 어댑터 네 교수님 아이들하고 재밌게 만들면서 놀게요